오늘 상실한 다음 회복될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 농촌교회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고향이죠 시골이 고향인데 어린 시절 저는 한겨울이면 직접 나무를 잘라다 톱질하고 못질하고 망치질을 해서 썰매를 만들어서 얼어붙은 논과 하천에서 타고 놀았고요 그리고 대남으로 가오리원 방패원을 만들어서 논두렁에서 날리고 놀았습니다 여름에는요 개천에 가서 물고기 잡고 또 물장구 치면서 그렇게 놀곤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놀았는데 떼약볕이 쬐는 여름이면 그렇게 놀다 보면 검게 얼굴이 그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크게 화상을 입어서 등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그렇게 놀곤 했습니다 매년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 하천에서 놀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저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늘 그 하천에서 뛰어놀고 했습니다 참 어렸을 때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하천에서 또 놀다가 돌아가면 부모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놀고 나면 속옷을 다 벗어서 바위에 얹어놓고 다 마른 후에 그것을 입고 또 집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래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의 봄의 그 가사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또 기억이 있는 곳이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어서 그 시골에 방문했을 때 그곳은 제 마음에 남아 있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뛰놀았던 논밭은 아파트로 변해 있었고 등껍질이 벗겨지기까지 수영하며 놀던 개천은 강수량이 줄고 그리고 수질도 좋아 보이지 않아서 물고기도 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서 쉬었던 일명 쌍방울나무 아주 큰 플라타나스 나무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형도 바뀌고 제가 다녔던 뚝방길이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실망했겠죠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을까? 다시 찾은 그곳은 제 마음속에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힐링이 있는 그런 시골이 아니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 많이 변해서 더 이상 시골다움 고향다움 이런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래 고향이 가지고 있었던 시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골의 풍경들 모든 것이 상실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본래 가지고 있던 신실함을 잃어버린 그 성읍 그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게 되는데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신실한 성읍, 신실했던 성읍 그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던 성읍이 어찌 살인자들 뿐인고 여러분 여기에서 창기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창기는 매우 치욕적인 표현이죠 순결해야 하는 인간이 순결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린 상태를 비하하는 가장 모욕적인 말 그것이 바로 창기 아닐까요? 특별히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말이 바로 이 창기 아닐까요? 그런데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라고 아주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있었던 성읍이었는데 어찌하여 살인자들 뿐인가 살인자라고 하면 인간으로서 가진 마지막 양심마저 저버린 존재들을 지칭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라는 이름으로 볼 때에 이 살인자는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사악한 존재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던 그 성읍이 살인자들밖에 없더라라는 것은 정말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비참한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신실한 성읍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워며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하였던 성읍이 왜 창기가 되었고 어떤 면에서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살인자들의 소굴이 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전문맥을 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정성 없는 제사 진정성 없는 예배 진정성 없는 재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1장 16절 17절 보면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악행과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제사는 반드시 일상의 제사로 연결되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신실함을 잃어버린 성읍의 모습이다 라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죠 교회가 교회담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담을 잃어버린 것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그 예배문이 닫혀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없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의 본질 우리가 그 본질을 흐려버리게 되면 그 기도가 기복주의 신비주의 샤머니즘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진 복음다움이 있는데 그 복음이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상실할 때 그 복음은 값싼 복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싼 게 비지 떡 싼 게 비지 떡 무슨 뜻인가요? 싼 게 비지 떡 물건을 물건이 너무나 싸서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보니까 품질이 너무나 좋지 않을 때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싼 게 비지 떡이라고 제가 예전에 중국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 갔더니 어떠한 장난감 매장에 많은 장난감들이 있는데 무선 조종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싼 가격인데 너무나 멋진 헬기가 있어서 나중에 아들 좀 사다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날렸는데 딱 열 번 나르더라고요 열 번 나르고 바로 추락하고 다시는 나르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쓰는 말이 뭡니까? 싼 게 비지 떡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싼 게 비지 떡이라는 이 말은 본래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 조선시대부터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콩이 흔하였고 이를 활용한 음식들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두부와 같은 그런 음식들이 많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한양을 가려면 오랫동안 오랜 시간 걸어가야만 하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근처 주막을 잡아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부터 다시 한양을 향하여 과거를 보기 위해 떠날 때 주막집 주모는 두부를 만들고 남은 짜투리 재료인 콩비지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떡을 만들어서 보쯤에 넣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주모 이게 무엇이요? 내 나으리 그것은 싼 게 비지 떡입니다 즉 싼 게 비지 떡이라는 뜻은 물건값이 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모가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에게 허기짐을 달래고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비지 떡을 싸서 건네주던 우리네 따뜻한 마음과 정이 담겨져 있었던 그런 것인데 그 표현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전락하여 그 아름다움이 창실되어져서 아주 값싼 물건을 표현할 때 쓰는 말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신실한 성읍이었던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 거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였던 성읍이 어찌하여 살인자들만 가득하게 되었는 거라는 그 표현은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본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신실함을 상실한 성읍의 실상은 무엇이었는가 22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도다 신실한 하나님의 성읍 이스라엘이라는 성결한 공동체가 포도주에 물을 섞고 무엇을 말하죠? 시장경제가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관들이 도둑과 짝하여 함께 죄를 짓고 무엇입니까?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직하지 않고 대가성 있는 뇌물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회의 풍조들을,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뭡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 돌봄의 기능들이 없는 사회로 전락해버렸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가져야만 했던 그 아름다움 그것을 상실한 성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24절에 내가 너무나 슬프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신실함을 상실한 성읍을 보시며 너무나 슬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했던 그 성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성읍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였던 성읍 신실함을 잃어버렸던 그 성읍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절대로 그 불의를 참지 않으시고 죄와 맹렬하게 싸우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심판을 그들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대에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으셨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대에서 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얌전해 보여도 어렸을 때 사고 뭉치셨습니다 잔잔한 사고는 안 치고요 정말 한 번 치면 크게 사고 치는 그런 아이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놀기 위해서 다른 동네 원정을 떠났는데 놀이터에서 미끄럼을 타기 위해서 미끄럼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올라오지 말라면서 저를 향하여 막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게 네 거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전세 냈냐? 그랬더니 전세 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는 땅에 있던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확 던졌는데 아주 제구력이 뛰어났던 거죠 정확하게 눈썹 위에 딱 맞았는데 제가 보니까 막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저는 도망치면서 제가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정말 빠르게 빛과 같은 속도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데 정말 가슴이 떨리고 그 아이가 걱정이 돼서 혼이 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인데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아는 거예요 저 교회의 목사 아들이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잃은 겁니다 저 교회의 목사 아들이 돌 던졌다고 그래서 저녁 늦게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집안은 완전 온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와 부모가 찾아와서 항의하고 집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그 부모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또 목회자로서 참으로 듣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모욕과 심한 말들을 들어야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그 죄 때문에 정말 아무 말 못하고 그 모욕을 감당했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며 징계와 심판을 받으셨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심판받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또 죄값을 치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으셨고 또 우리로서는 도모지 질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친히 감당하셔야 만 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봐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다 낱낱이 공개되게 될 것인데 그 수치와 두려움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많은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의 그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보고되어지는 그 순간을 볼 때 나는 과연 그 죄의 무거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CCTV만 뒤져도 그 행적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셀폰과 신용카드만 추적해도 다 확인되지 않는, 확인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의 모든 숨겨진 사생활과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모든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재하여 버리고 주님이 우리의 내면에 그 모든 죄악과 더러움들을 다 씻으시고 다 끄집어넣어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씻으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시는 것 의의 성읍으로 신실한 고울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오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공동체 성도로 회복시키시겠다 성전의 제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세상에 나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들의 편에 서서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삶의 제사자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 세상과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그러한 성도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 이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거룩하고 성결화해지는 모습으로 변화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망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중에 지난주 또 단임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생각하면서 또 한 주를 보냈는데요 코로나19로 예배당 문이 닫히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지 못하는 입을 열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역겨워서 거북스러워서 그 입 다물라라고 하신 것 아닌가라는 그 말씀에 너무나 동의가 되고 또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찬양을 대하는 태도 어떠했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배당을 닫으신 이유를 알겠고 우리의 찬양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마음을 알겠는 것이죠 저는 예배당 문을 닫으시고 찬양의 입술을 닫으신 것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각별하신 어떤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혜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노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닫으시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예배를 견디지 못하셔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예배 안에서 봉사하고 있지만 그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삶으로의 그 예배로 연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예배당 문을 닫으시고 찬양의 문을 닫은 것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매주 줌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날 기도회를 섬기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시작할 때 한 달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화되었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문건들을 검토하면서 줌으로 기도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또 꿈도 주셨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데 한시 한때 우리 베데레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거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임은 정말 확장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넓혀져야 한다라는 그런 꿈도 주시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붙여주셨습니다 연주자도 붙여주시고 찬양팀도 붙여주셨습니다 미디어팀에서 또 장비와 기술도 또 붙여주셔서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줌 기도회를 위한 스튜디오도 마련돼서 꽤 멋진 그런 환경들이 구축되었는데요 그래서 가슴이 벅차고 이제 가속 페달만 밟으면 된다 더 날아오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이죠 목요중보를 하루 앞두고 주일날 주셨던 은혜와 주중에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나누고 있는 이 헵시바 설교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라는 것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5절에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줌으로 모이고 또 여러 가지로 환경 개선을 하면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만 주여 주여 부르실지라도 나만을 위한 그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만 나만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 기도 그 손에 가득한 피가 가득한 기도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하게 어떤 동기가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면 그 동기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절대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입 다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기도를 잘해보리라 라고 했던 그 마음의 의지들 동기들 다 내려놓고 그 입 다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그리고 온통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통해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우리가 아주 혹독하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창기처럼 내어버린 영적 승결을 기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야 하고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정말 죄를 죽이고 승결함을 다시 회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시키시는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통해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으로 온전히 성도다움과 교회다움과 아름다움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시며 이 코로나의 그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